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게임입니다. 여러분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을 듣고 싶어요. 너무 완벽한 경기였어요. 환상적이었어요. 한마디를 부르시네요. 무슨건줄 할래? 팀원들 모두 잘해서 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오늘 모두 잘해서 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3점 2개를 넣어서 제가 영웅이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다 바라먹어가지고 팀원 믿고 그냥 열심히 잤습니다. 세번째는 우리팀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팀과 함께 그리고 저희팀은 더욱 더 큰 큰 힘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저희팀은 모두 모두가 안전한 이 결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반가워요. 저희 멤버들과 함께하는 멤버들을 특히 성, 센터의 선수 이것을 지원하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지만, 너무 열심히 히트하고 박수에 힘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고통에 대해 대답을 전하였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친구가 안 좋지 않지 너무 많이 타고, 너무 멈추는 것 같아